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Swing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새로운 코너가 여러분들께 소개가 됩니다. 이름하여 바로 빡! 죽겠어요! 아하 죽겠어요! 죽겠어요! 아 이병옥 프로 나 이것 때문에 죽겠어요! 나 이것 때문에 죽겠어요! 아우 이번에 오늘 너무 잘 쳤어요! 좋아 죽겠어요! 죽겠어요 시리즈를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들께 드라이버 슬라이스 아 죽겠어요! 아무래도 드라이버를 생각하면 가장 잘 치고 싶은 클럽이고 그리고 슬라이스 하면 가장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는게 이 드라이버 슬라이스입니다. 하지만 슬라이스를 잡는 방법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잡을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죽겠어요! 첫 번째 이 오프닝은 드라이버 슬라이스로 진행을 합니다. 앞으로 매주 금요일날에는 죽겠어요! 시리즈가 진행이 되는데요. 정말 뭐 너무 많죠? 드라이버 슬라이스 죽겠어요! 드라이버 뽕샷 죽겠어요! 드라이버 탑핑 죽겠어요! 드라이버 훅 죽겠어요! 드라이버 푸시 죽겠어요! 드라이버 뭐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럼 7번 아이언 뭐 죽겠어요! 뭐 죽겠어요! 우리 그게 참 한국말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 좋아! 죽겠다! 아니면 아이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내용을 죽겠어요! 시리즈로 살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옥선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죽겠어요! 첫 번째! 드라이버 슬라이스! 죽겠어요!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편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 비싼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공을 한번 쳐 볼까요? 자 옥스윙은? 컨벤셔널 스윙은? 이번에는 뭐 좀 스타트를 멋지게 하려고 했는데 슬라이스가 나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드라이버 슬라이스가 나는 형태죠. 그리고 더 심한 건 여기에서 그냥 아예 이렇게 해가지고 공이 쫙 돌아나가는 그런 슬라이스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 드라이버 슬라이스 고친다는 레슨도 뭐 수백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본 봄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이유 과연 왜 그런 것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는요. 우리 좀 어렵게 얘기하지 말자고요. 우리 뭐 스윙 궤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스윙 궤도는 그냥 골프채가 오는 길이에요. 그냥 골프채가 오는 길이에요. 막 골프채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휘두르는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스윙 궤도에 따라서 볼의 방향이 결정된다 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치면 공이 이리 날아갈 것 같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쳤는데 공이 어떻게 가요? 지금 이렇게 날아가죠?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볼의 방향을 결정 짓는 건 스윙 궤도보다도 페이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령 이렇게 그냥 확 세게 치겠다고 엎어 쳤는데 클럽 페이스가 안 펴서 볼 때 이렇게 닫혀 있으면 왼쪽으로 가겠지만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나는 엎어 때린다고 엎어 때렸는데도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들어오면 공은 이쪽에서 맞추지 못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날아가고요. 완전 오른쪽으로 날아갈 것처럼 이렇게 쳤는데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닫혀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스윙 궤도가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가장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슬라이스를 만드는 건 이거 후계도 적용이 되겠지만 슬라이스를 만드는 건 바로 클럽 페이스가 공을 만날 때 어디를 보고 있느냐입니다. 물론 스윙 궤도에 따라서 뿔이 그쪽으로 방향이 결정된다고 하는 건 클럽 페이스가 스케어로 맞았을 때 그러한 가정이 가능한 거고요. 어찌됐든 스윙 궤도보다 훨씬 중요한 건 클럽 페이스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예요. 내가 완전히 밖으로 쳤는데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오른쪽으로 안 내려가고 바로 이쪽으로 날아가잖아요. 그건 누구나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잘 모르는 분들 많다? 진짜예요. 클럽 페이스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답을 드렸어요. 클럽 페이스 방향이 제일 중요한데 골프채에서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께 차를 무조건 똑바로만 가는 거라고 처음에 레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예 클럽 페이스라는 거는 건들면 완전히 큰일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세뇌를 시켜요. 많은 교습에서 그래요. 클럽 페이스 오면 여기서 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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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퀘어. 스퀘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아주 큰일 나는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은 주입식 교육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그냥 아예 골프가 망하는 거예요. 그냥 감히 말해요. 망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직진만 해야 된대요. 죽으란 소리죠. 운전을 하는데 직진만 하래요. 죽으란 소리죠. 좌회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우회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핸들을 내가 어느 식으로 이렇게 돌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돌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돌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방향을 틀 수 있는 훈련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스퀘어로 들어와야 돼서 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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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퀘어 해서 스퀘어로 못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죄 없는 여러분들을 죄짓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슬라이스를 안 내거나 훅을 안 내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동차 핸들을 운전할 때 뭘로 운전해요? 발로 해요? 아니죠? 손으로 해요. 그럼 손으로 핸들을 돌리는 연습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시내 주행하면서 그런 면허를 딴 세대는 아니에요. 저는 93년도 면허니까 처음에 굴절, S자, T자 그런 것만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주행했던 거 봤던 것 같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걸 운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여기에서 낮고 길게 가서 들어서 끌고 내려와 가지고 이거를 시키는 게 맞을 거냐? 아니면 손을 갖다가 잡는 법만 알려주고 제가 운전 처음에 면허 시험 볼 때는요. 10시, 2시가 잡는 게 굉장히 안전하다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팍 부딪힐 때 이렇게 딱 해서 팔이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3시하고 9시를 잡는 걸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잡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뉴트럴 그립도 그냥 알려주고 훅 그립도 알려주고 윗 그립도 알려주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골프에 있어서는 우회전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우회전은 완전히 F1 그랑프리 운전하는 사람들, 그런 레이서들을 제외하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골프는 직진이 아니라 좌회전이다. 그러면 그립이 나한테 어떤 게 유리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이렇게 세워서 잡는 뉴트럴보다는 확 왼손을 덮어 잡기 위해서 확 확 돌리게. 그리고 손바닥 그립보다는 손가락 그립으로 잡기 위해서 확 힘을 쓸 수 있게끔 잡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그립을 이렇게 잡으니까 돌릴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손가락으로 잡아서 이렇게 덮어 잡으면 얼마나 돌릴 게 많아요. 그러면 좌회전을 하는데 얼마나 유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슬라이스로 고생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무조건 그립은 손가락으로 잡아서 덮어 잡는 스트롱 그립이나 훅 그립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립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 싹 보면 여기 잡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가운데라고 치면 이렇게 나오는 게 뉴트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돌아가서 이 라인이 이쪽까지 오는 게 훅 그립, 스트롱 그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잡을 때 손 바닥으로 덮어 잡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손가락으로 먼저 잡고 덮어 잡아야 돼요. 이것은 슬라이스를 내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는 그립이에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완전히 이렇게 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불편할 것 같죠. 그런데 훨씬 좋아요.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깨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립을 이렇게 잡으면 어깨가 열려있던 어깨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어깨까지 닫을 수 있는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일단 1번. 손가락으로 잡아서 덮어 잡는 훅 그립을 잡자. 또는 스트롱 그립을 잡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잡았으면 이제 끝났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막 그냥 후려 갈기는 게 아니라 멀리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페이스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클럽 페이스를 손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으니까 왼손을 꽉 잡지 말고 이렇게도 돌려보고 아니면 이렇게도 돌려보고 아니면 덜 돌려보고 많이 돌려보고 그래서 공을 쳐 봐야 돼요. 그래서 공을 갖다가 컨벤션의 스윙은 왼쪽이지만 옥스윙은 가운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공이 어떤 식으로 날아가는구나. 또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해서 돌려보니까 어? 돌아 들어오네. 돌아 들어오네. 근데 여기서 너무 손을 빨리 돌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돌리니까 이렇게 가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저는 교수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반대라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손을 돌리는 연습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손을 갖다가 이렇게 있을 때 공 앞에서 팍 팍 어떻게 돌리지?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오 이렇게 되면 돌아오는구나. 또 이렇게 해서 왼손 오른손 같이 돌리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해서 돌렸는데 너무 늦게 돌렸나? 그러면서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맞으면 공이 가는지 지금 정면 카메라 보이죠? 여기에서 내 손을 돌렸을 때 이렇게 돌리면 공이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난 돌린다고 돌렸는데 지금 돌렸는데 공은 이미 맞고 날아가 버렸네. 이런 식으로 손에다가 생명력을 부여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절대 골프 잘 칠 수 없어요. 진짜 제가 악담하는데요. 절대 잘 칠 수 없어요. 그래서 드라이버 뿐만 아니라 아이언을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클럽을 가지고 똑같이 손가락으로 덮어 잡았는데 칠 때 이런 식으로 페이스를 돌려 보니까 이렇게 가고 좀 더 빨리 돌렸으니까 늦게 돌려 봐야 되겠다. 너무 늦게 돌렸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공이 어떻게 날아가는지를 먼저 학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잘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슬라이스를 죽겠어요. 슬라이스는 슬라이스가 난다는 건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측으로 날아가는 것을 플러스라고 따진다면 왜냐하면 가운데에서 더 많이 도니까 왼쪽으로 가는 것을 마이너스를 보통 기계들에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럼 플러스가 지금 너무 강한 거죠. 여러분들은 의도적으로 훅구립을 잡고 먼저 꼬꾸라진 한이 있더라도 감아서 왼쪽으로 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측으로 밀린다는 것은 공이 손이 회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공은 뜨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공은 뜨고 있어요. 그런데 왼쪽으로 감는 습관과 합쳐지면서 공이 조금 덜 뜨긴 하겠지만 여기에서 손장난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손장난 저는 골프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손장난이라고 생각해요. 손이 죽어있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잘 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계속 공을 어디다 두고 간에 그리고 드라이버를 칠 때는 왜 못 치냐면 위에서 내려다 본다고 했죠. 이렇게 되면 공을 못 맞춰요. 옆에서 살짝 보면서 손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타이밍을 아니까 이렇게 돌리겠지만 처음엔 여러분들 칠 때는 막 꼬꾸라지는 공도 나올 거고 보세요. 너무 일찍 돌리면 이렇게 가지고 꼬꾸라지는 공도 나올 거고 그 다음 몸도 막 이렇게도 되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래도 되니까 계속 손을 써보는 거예요. 너무 늦게 돌리면 난 돌린다고 돌렸는데 공은 이미 오른쪽으로 날아가 버렸죠. 이걸 연습장 가면 이것만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대충 보니까 여기서 요점으로 돌리면 타이밍이 맞는 거 같아요. 근데 저 발도 안 떼네. 우와 타이밍 오 대박 오른쪽으로 안 날아갔어. 그럼 조금 더 세게 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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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툭 때려도 몸을 회전하려는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거리도 굉장히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세게 쳐야지 했는데 세게 치다 보면 아무래도 로테이션 타이밍을 뺏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아 늦어버렸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걸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보면 슬라이스를 딱 잡아 지겠지 라고 생각해서 들어온 분들은 그냥 그거는 될 수 없는 거에 대한 걸 하는 거예요. 슬라이스 잡을 수 있죠. 손 장난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거리를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은 그 첫 번째 페이스에 대한 느낌을 이해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골프는 절대로 우회전이 없다. 공이 우회전되는 것은 존재할 수 없어요. 물론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쳐서 오른쪽으로 가게끔 날아가는 그 스윙을 할 때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죽겠어요 시리즈를 볼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라면 이거는 여러분의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골프는 여기에서 오 클로페이스 오 손 장난 지금 저 팔로만 치잖아요. 물론 몸은 약간씩 돌지만 보세요. 이 정도만 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뭐 한 170-80이 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치면 200을 못 치겠어요. 그렇죠. 200이라는 숫자가 손을 돌리면 굉장히 쉬운 숫자예요. 그런데 맨날 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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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이런 거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무조건 스퀘어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지워라. 그리고 클럽 페이스가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이 심하면 왼쪽으로 칠 수 있는 무조건 좌회전을 시키는 연습을 해라. 그리고 좌회전이 너무 심하면 훅그립을 잡고 있는 걸 조금 그립을 핸들 갖다가 이미 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훅그립은 뭐냐면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 프로들은 이 정도만 잡아도 팍 좌회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늦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돌려놓고 있는 거예요. 훅그립처럼 훅그립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시작하면 확 빨리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어드밴티지를 미리 갖고 시작하는 게 훅그립이에요. 그거를 꼭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립을 덮어 잡고 손가락으로 잡고 클럽 왔을 때 어느 정도로 쳤을 때 얘가 공이 쭉쭉 좌회전이 되는지 그걸 찾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절대로 슬라이스를 극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슬라이스가 안 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알고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돼요? 일주일 지나면 또 슬라이스 나요. 그럼 또 레슨 받고 또 고민해야 돼요. 주도적으로 치려면 손장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손장난 하지 말라는 프로들 믿으시면 안 돼요. 물론 아무 이유 없이 손을 쓰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의도된 손장난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죽겠어요 첫 번째 시간 제가 진행을 해 봤는데요. 이어서 멤버십 영상은 우리 멤버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연습을 좀 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대화를 해 보도록 하고요. 일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그 죽겠소요 시리즈는 굉장히 편한 느낌에서 레슨을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병골프학교 옥선생이었고요. 바로 이어서 멤버십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